사회적 성공에는 인과가 있는 것 같다고 질문드렸었는데 사업가가 되는 거나 중생의 리더격인 성연이 되는 것이 다 이유가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다르죠, 일반인들하고.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자기가 목표한 거기에 몰입을 해가지고 모든 걸 거기다 걸고 헌신해서 몰입해서 자기 삶을 거기에 맞춘 사람들입니다. 자기 탐진치를 관리해가지고요, 목표하는 것에 맞춘 사람들입니다. 쉽지 않죠. 판사되고 싶어요. 판사하려면 로스쿨 나와야 돼요. 예전 같으면 사시 나와야 돼요. 아, 그럼 됐습니다. 거기다 그 목표에 내가 내 삶을 거기다, 내 시간과 정력을 다, 내 생명력을 거기다가 투자한다고? 아, 그럴 건 아니지. 투자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투자한 사람들이. 그 레벨 얻기 위해서 투자한 보살들이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도나 똑같아요. 일반 사회에서 성공이나 그 자리에 가려고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된다. 시간과 정력과 결국 그게 생명력이에요. 생명력을, 생명을 투자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거기다 쓰는 거. 부모들이 자식 키워도 생명을 투자하는 겁니다. 거기다 걸고. 투자하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이건 반드시 있어야 돼. 하는 거. 자기 삶에서. 자기 법규에서 그렇게 중요한 걸 목표로 세운 다음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가 정확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요. 자기가 뭐에다 자기 시간과 정력과 생명과 모든 물자를 투자할지를 몰라요. 대부분. 그러니까 남들 뭐 하나 보고 유행 따라합니다. 이런 분들이 앞서기는 어려워요. 앞선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의 영감과 직관과 분석에서 나온 통찰력으로요. 그래서 나한테도 이게 필요하지만 사회 속에도 이게 필요해. 반드시 이게 먹힐 날이 있을 거야. 이게 필요할 날이 있을 거야. 라는 감을 잡고 거기 투자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그 자리 가죠. 끝없이 욕망하고 끝없이 몰입하고 끝없이 연구하고 끝없이 거기다 투자하는 거. 사여의족. 불교에서 사여의족. 끝없이 몰입하고 욕망하고 연구하고 노력한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그 과보로 힘내시라고 한번 센 말을 해봤어요.